한라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트랙의 4개 전공 트랙이며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와의 융합 트랙인 빅데이터 경영 트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총 10분의 전임 교수와 400여 명의 재학생들이 단순한 사제관계를 넘어 언제라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G-TEP 사업 등의 글로벌 연수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라그룹의 지속적인 취업 지원과 주식회사 만도 등 한라 계열사는 물론 500여 개의 가족회사와 연결된 취업 네트워크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만도나 한라홀딩스 등 한라그룹 계열사와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기관, 물류유통업체 등의 기업체 그리고 손해사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제무역사, 관세사, 보세사 등의 전문직 외에도 국내외 유수의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근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잇따라 합격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수험생들에게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라는 명칭은 생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학부는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시대에 있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 후 폭넓은 사회 분야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글로벌 통상 트랙, 세무회계 금융 트랙, IT 유통 물류 트랙,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트랙의 4개 전공 트랙과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와의 융합 트랙인 빅데이터 경영 트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한라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는 수험생 여러분을 무역, 금융회계 세무, 유통 물류, 스포츠 마케팅, 빅데이터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로 성장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라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에는 유능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언제나 친근하시고 자상하게 학생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강의도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학부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두려움과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장 경험과 인턴십, 다양한 국가의 기원학생과 해외 박람회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여 전국 20개 대학만 선정되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주택에 선정되어 매년 수십 명의 전문 무역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에서 학생들이 무역영업,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토익시험 등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적극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텍 사업단의 가장 큰 혜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박람회에 직접적으로 셀러가 되어 참가함으로써 해외무역 전문가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광저우, 상하이, 인도, 미국 LA, 독일, 드셀도르프, 두바이,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모든 항공료와 호텔, 체제비 등 일체의 참가 경비를 전액 사업단에서 지원합니다.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차리고 지역특산물 등의 다양한 상품을 세계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상담하고 판매하는 등 대학생활에서는 할 수 없던 경험들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지역 문화와 고객의 특성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단순한 전공 수업이 아닌 실제 해외 마케팅 경험을 통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에 수험생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라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에 오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같이 팀플도 하고 멘토링이나 컬처데이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비즈니스를 배우게 됩니다. 넓은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해외연수와 해외인턴십 등의 많은 기회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한라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로 오세요!